호두 성우 분이 오셨으니 그 유명한 해등절 호두 랩도 들어줘야지 아 호두 해등절은 들어야죠 그건 들어야죠 여기 있죠 호등절 랩 내가 누구? 왕생강의 당주 이건 들어야지 그치 두려움 따윈 없어 나갔다 해도 될까? 하루 성우님 혹시 저 호두랩 녹음하실 때 기억나머시는 비하인드가 있으신가요? 비하인드?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비하인드? 두 번만인가 한거에요 오 진짜? 처음에 했는데 너무 좋다고 이대로 가자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다 도전할 것 같다고 제가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왜 녹음할 때니까 자신감이 이만큼이었거든요 진짜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정작 나온 거 너무 부끄러워서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부끄럽게 나오는구나 네 아유 이 대단한 랩을 네